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스위스 캠핑카 무료 주차장 충전도 100% 전기까지 무료로 제공하다니 좋네 내가 알기로 스위스에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캠핑카 무료 주차장인데 자리는 2대 안에서 빨래를 닦고 닦고 유럽의 캠핑장에서 필요한 소캐 준비 끝 여보 또 갑시다 또 갑시다 여기 와서 그냥 충전하고 빨래하고 물받고 물만 버렸네 이런 시설을 만든 이유는 이 지역에 와서 뭘 좀 사먹고 해라 그런건데 죄송합니다 잘 만들어진 시설 이용만 하고 갑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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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언덕 이 스위스 언덕 어떻게 할거야 오오 맘에 카메라에는 안나올다 맘에 카메라에는 안나올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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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으로 올라갈 때 2단으로 하고 또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서 1단으로 하고 올라갔거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때까지 내리막이야? 내리막입니다 잠깐 1단으로 가자 1단으로 조심 만약에 브레이크 물론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을 그때도 했고 내가 육안으로도 하고 저번에 정비서에서도 했지만 혹시 잘못되면 안되니까 와 저건가봐요 어 얼마나 맛집이길래 여기는 그냥 이거 사람들 이 펑듀집 찾아온거잖아 그거 말고는 없잖아 여기는 펑듀 맛집 더 차가보네 그러면 하루 genes 와이 내가 다시 만나요 안녕? 잘? 잘? 안녕하세요 팀! 안녕하세요 조이! 브래드, 문이 닫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그냥 갈들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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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둘을.. 안아달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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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겠지? 기억한대요... 아...Revela It's typical Swiss... It's a soft drink. Yeah. I think fondue is enough. Fondue is the typical cheese... Yes, yes, I know. And also you said Joy loves 펑듀 뭐하는거야? 잘생겼네 얘네들이 왔어 침대까지 나의 침대까지 왔어 봉수팀 봉수팀 엉 두 두아 아 됐어 이웃이 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이웃 봉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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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Melbourne 봉수 just 봉수팀 봉수팀 봉수해여 봉수팀 네! 네! 뜨겁다! 이렇게 녹고있어 빵, 햄, 치즈, 계략, 피클 알파인 수줏 아프라인 수줏 이건 펑듀 스위스에서 펑듀 턴 턴 턴 턴 턴 턴 턴 부위 그치 고기와 바세를 고기와 바세를 고기와 바세를 하고 바세를 단 체로 다음 카페 그다음에 두개가 네! 아주 아주 작은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소금의 소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건 소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소금을 가지고 있는 게다가 먼저 소금을 넣고 그리고 또는 치즈에 찍어먹고 내장을 적용해서 그리고 그 몸에 대체를 받을 때가 네 이 소금을 많이 불러요 소금을 많이 불러요 소금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 중간 발톱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밑에 이 쪽은 이렇게 그래서 저의 두 쪽에 두 쪽에 대신 넣을 수 있어요 난 몰라, 네가 네가 가볼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화를 해야해서 촬영은 못했고 다 먹었어 팀은 어디에 있었을까? 떠들다 혼나서 엄마가 차에 가라고 그랬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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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조이 기념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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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잘 만나요 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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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멈추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고도로 요 욕대 식사를 다 마치고 어, 유니 팀이 깼어요 부채선물하고 이제 가야지 야 팀 넌 이만 자식이 왜 이렇게 까불어 뭐라고? 이거 무슨 눈빛일까? 아까 팀이 내 눈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눈 색깔이 신기한 거야 우리 가 하나 둘 셋 봐 한 비수 오! 티비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best of the day meet in korea then 물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하하 안을 하겠지? 하하하하하하 Thank you so much. Nice to see you again. Take care. 그 애기 태어나고 한 3살이나 4살쯤 됐을 때 한국 온다고 했어요. 그때 보면 우리가 이제 불고기 사줘야지. 얻어먹었네.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완전 스위스네 진짜. 사방이 스위스구나. 여기 있는 풍경이. 여보 이게 알프스 소들의 특징. 목에 종들이 다 걸려 있잖아. 여기서 알프스를 느끼고 가자. 가는 동안에는 오른쪽에 알프스산을 끼고 쭉 차를 타고 갈거야. 그 뭐 융프라우 그 유명한 알프스의 산들을 운전을 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볼거야. 시간이 없어. 가야돼. 여기서 알프스를 느끼는 걸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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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집에 가자 갑니다 갑니다 동쪽으로 아, 온다 일단 인터라켄으로 갈 거야 근데 그 도시에 들어가진 않을 거고 그 도시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좀 더 동쪽으로 호수까지 보고 오른쪽에 알프스산도 보고 와, 이제 내림하고 1단으로 갈게, 천천히 너보고 이제 늦게 와 말없이 스위스에서 산과 초록초록한 것들을 보고 어디로? 어디로? 동쪽으로 갑니다 레츠 고! 매우 천천히 일단 내려갈때까지는 안전하게 촬영 끝! 와, 뭐 계속 이래? 계속 이래! 계속 이래! 응, 계속 이래! 그리고 차는 계속 시속 20km 더 밟으면 뭐 조금 나가겠지만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계속 언덕! 배는 부르다, 그치? 뭔가 묵직한 걸 먹은 느낌 홍두가 약간 그러네 빵이지만 치즈를 듬뿍 찍어 먹어서 헤비한 걸 먹은 느낌 고개를 넘어왔더니 저런 뷰 스위스가 다르네 저런 건 다르네 저거를 이제 계속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어 하나? 그런가보다 또 볼라나 오빠 이미 약간 그런가보다 그러지 않아요? 스위스 그리고 여기는 추운 도우스 안에는 자다가 지금 방금 깨고 이런 어마무시한 풍경을 보는데 나도 졸립니다 하도 봤다 계속 산과 허우스만 보니까 사람이 아주 평화로워지면서 졸립니다 다 왔어 인터라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동쪽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좋아 또 허우스다 저기까지 봐봐 여기도 무슨 관광 저거 우웅진가보네 사랑의 부시착 촬영지라는데 사랑의 부시착 촬영지라는데 나 그거 드라마 안 봐서 보겠네 다만 봤어? 여기 그 촬영했대 이렇게 여기 사랑의 부시착 촬영지 여보 여기 앞에만 1분만 갔다 오자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 앞에만 봐 야 당신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 밭 때문에 마지막 장면 와 이런데 아니고 그냥 들판 같은 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찍었대 아무튼 요 금막이라는거 찍은게 자 유명 드라마 촬영지에 왔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있네 우리 저기만 빨리 갔다가 가자 가자 어 색깔이 아주 이뻐 봤지? 가자 방문 증명 뭐야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나보네 이쁘긴 하다 그치 우리가 지금 호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갑니다 알프스산 넘어가는 쪽으로 한 30분만 더 갈게 오늘 그 정도 가고 여기 한국 분들 많이 오시네 응 뭐 이쁘니까 스위스 여행와서 호수하고 산 보고 뭐 이런거지 뭐 이런데 안되나? 다 캠핑카 안된다고 돼있어 응 다 그래 어쨌든 여보 저기가 융프라우 어딘가가 융프라우야 응 아 이거 산하고 융프라우 산 좀만 더 가볼게 네 이건 뭐야 안된다는거지 여기도 아 쉽지 않네 캠핑장으로 가라 이 얘기지 뭐 응 좀 약간 외곽으로 벗어나면은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냥 일반 주택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여기 아주머니가 여긴 괜찮다 그러는데 주유도 땅이 아닌데 그래요? 여기 뭐 딴 데 가면 퍼블릭이 많다 근데 내가 봤잖아 주차에 못한다고 자기는 된다고 말을 못하겠대 저기는 어쨌든 사유지라 응 알았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응 아까 할머니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보 네 결정 오늘 여기 있겠습니다 이 집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여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있겠습니다 내일 넘어가는걸로 여보 네 굿모닝 여기는 여기는 그냥 남의 집 앞 하하 어제 오면서 주차장 봤잖아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캠핑카 주차하지 말아라 그럼 그 이후의 시간 되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가가지고 융프라우를 한 번만 이렇게 좀 바라보다 갑시다 괜찮을 것 같아 캠핑카 많네 응 어 캠핑카 많이 가네 절로 가면 알프스 넘어가는건데 무려도로 응 갈 수 있단 얘기야 우와 오늘도 호수는 이쁘다 응 물색깔이 진짜 에메랄드 바닷빛 색깔이야 응 이 앞에 호수의 이름이 브리엔츠 호수 그리고 여기 도시가 브리엔츠 우리가 감사하게도 스위스에서 이때까지 지출이 0원이잖아 네 주차비 내자 이야 내가 봤을 땐 조개 융프라우야 조개 1시간에 1프랑이란 얘기였죠 24시간에 8프랑 승용차는 7일간 머물 수 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캠핑카는 안되지만 그냥 스타렉스 이건 될 것 같아 스위스에서의 첫 지출 그러니까 이런식이야 여기가 10시부터 7시까지 이런건 안된다 우리 모로코에서 만난 튈다요TV분들 그분들도 무료주차장 찬이라고 어렵다던데 우리도 못 찾았잖아 그거 한군데 찾았다 한군데 스위스에 한군데에 있는 캠핑카 무료주차장 와 정말 오토바이 많아 와 정말 오토바이 많아 여기까지 왔어 호수 앞에 지차도 다니고 오밀조밀 아주 이렇게 돌아서 우리 쿱에 가보자 쿱! 쿱! 스위스 마켓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비싸지 않을걸? 레스토랑이라 비싸도 우리 이런거 사다볼까? 응 샐러드 이게 얼마냐? 8.5프랑 야 이거 비싸다 이거 한 13,000원 하는데 안 먹어 아 네 게즈부터 올렸어 이런건 뭐 이게 14,000원 근데 저기 식당가면 더 비싸겠지 이거 하나 사든지 계란 비싼데? 7.958프랑 비싼데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하여튼 다른 유럽보다는 비싸 근데 아주 비싼 느낌이라 이렇게 선뜻 사지지가 않네요 얼마인지 타르트 3.95 쓰기싶다 이걸로 살 점? 그럼 빵을 꼭 끄시고 이걸로 응 확실히 다른 나라 리뷰보다 비싸지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응 맛있어 보이네 오빠 이것도 맛있겠구나 응 맛있어 보이지 이태리에 가도 맛있어 보이는게 많은거야 응 갑시다 이태리가서 사먹는걸로 이탈리아가서 사먹는걸로 하여튼 쿱은 이렇다 스위스에 오면 쿱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거가 2.35 확실히 비싸다 확실히 비싸다 나는 마트니까 조금 쌀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당연히 비싼데 생각했던 보다 좀 더 비싸다 여보 우리 커피 우리 이거 큰거 하나 사서 같이 먹읍시다 이것도 3.20 스위스트랑이 있구나 호수를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한잔 합시다 빵 하나 사서 이게 아주 노멀한 햄과 치즈와 야채 7.95 만원이 좀 넘네 오 마이 갓 그래도 레스토랑에 안가봤지만 이것이 쌀것이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15% 이거 안 돼? 이거 와야 돼?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호수카로 가서 조용한 길로 가자 여기 호수카로 가서 아 이 길 좋다 야 그치 야 그치 어 야 구름 길 많이 버리고 아니 스위스 그냥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될 것만 하고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마지막 날 되니까 또 아쉬운데 약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만원이 넘는 샌드위치 햄 치즈 샌드위치 햄 치즈 야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시다 진짜 이제는 저길 넘어가는 거예요 갑시다 레츠고 가자 이태리로